오늘은 까치랑 둘이 만났다.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궁금했던 걸 물었다. 나랑 노는 게 재밌는지 물어봤다. 까치는 몇 초 동안 조용히 있었다.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. 재밌다고 해서 다행이다. 물어보길 잘했다. 휴! 태치랑 둘이 만났는데 태치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. 자기랑 놀 때 재밌냐고 물었다.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질문인가 고민했다. 당연히 재밌으니까 노는 거 아닌가?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눈을 맞추며 말해줬다. 고개까지 끄덕여줬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겠지? 오늘은 까치랑 둘이 만났다.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궁금했던 걸 물었다. 나랑 노는 게 재밌는지 물어봤다. 까치는 몇 초 동안 조용히 있었다.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. 재밌다고 해서 다행이다. 물어보길 잘했다. 휴! 태치랑 둘이 만났는데 태치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. 자기랑 놀 때 재밌냐고 물었다.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질문인가 고민했다. 당연히 재밌으니까 노는 거 아닌가?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눈을 맞추며 말해줬다. 고개까지 끄덕여줬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겠지? 오늘은 까치랑 둘이 만났다.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궁금했던 걸 물었다. 나랑 노는 게 재밌는지 물어봤다. 까치는 몇 초 동안 조용히 있었다.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. 재밌다고 해서 다행이다. 물어보길 잘했다. 휴! 태치랑 둘이 만났는데 태치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. 자기랑 놀 때 재밌냐고 물었다.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질문인가 고민했다. 당연히 재밌으니까 노는 거 아닌가?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눈을 맞추며 말해줬다. 고개까지 끄덕여줬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겠지? 그리고 이 오븐 próximaAlex tuِ야? 에어의 제조차는 그리고 아름다운의 자동차는 네, 그런 게 잘하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